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일단 국물 닭발 만들어 보았고요 이 안에는 분모자 당면이랑 떡이랑 닭발 넣었어요 그리고 위에는 콩나물이고 청양고추 좀 썰었습니다 그리고 날치알 넣은 주먹밥 만들어 보았고요 계란찜 만들었습니다 음료수는 매우니까 오렌지 주스 마실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당면 분모자 당면 고추 간장 그냥 먹지 않나? 간장 고추 고추 고추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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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추냉이네요 아.. 아.. 쫄깃쫄깃쫄깃.. 흡수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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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어.. 시원한 분이 더 맛있어.. 흡수나... 너무 맛있다 시원한 타입 질깍둑 저희는 가끔 다 먹었고 더 맛있게 먹을때에는 집중이 부끄럽고 이렇게 맛있게 먹을때 계란이 다 먹었거든요 한입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킨무 아주 잘 먹으니까 진짜 마음이 나고 있지.. 후~~ 옛날에 그치기가 되다가 바삭바삭 convolut기 때문에 팽이버섯 아.. 멈췄.. 잘 먹겠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뱃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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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엉 고춧가루 여기 오늘의 후원담스루는 다진마늘이랍니다 너무 안 좋아. 고기와 마늘은 많이 나가고 많아요.....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소스 라스트 달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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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uple 네, 여러분들! 제가 오늘은 직접 국물 닭발이 만들어보았습니다. 날로 갈수록 요리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. 어쨌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들 좋은 밤, 군밤 되시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갈게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